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스팸 선물 세트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스팸복합 2호 세트입니다. 복합 스팸 선물 세트로 실용적으로 선물하기 좋고 포장 디자인 깔끔하며 가성비 우수한 제품입니다. 4위는 디카운티 수제 햄 선물 세트입니다. 수제 햄 선물 세트로 짭짤하니 맛있는 여러가지 햄 즐길 수 있고 포장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3위는 올다움 런처 미트 복합 선물 세트입니다.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 세트로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담없이 드리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올다움 스팸 팔시오 선물 세트입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스팸 선물 세트로 마일드도 들어 있어서 호불호 적고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1위는 스팸 선물 세트 3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스팸 선물 세트로 묵직해서 선물할 맛 나고 디자인 깔끔하며 일반적으로 선물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